먼저 지목하겠습니다 뭐지? 이거 아니에요 네, 마피아 주변의 지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의사 잠깐만, 나 일단 다시 할 수 있어, 잠깐만 의사를 지목하겠습니다 어 아 예 아 아 나 의사 아 경찰이 두 명이거든요 아, 경찰이 두 명이야? 네, 경찰은 일어나서 서로 얼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, 게임 잘못됐어요 형, 왜 들어요? 누나가 또 건드렸잖아 아 아 아, 의사잖아요 아, 나 의사잖아요 아, 나 의사잖아요, 미안한데 아, 미안한데 아 끝 왜 이렇어? 단 한 판이 끝이 됐어 아니야, 미안해, 끝이 미안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경찰 두 명이 어려울 것 같아